KSA 최대입시학원과 삼성선더스의 경기 오늘 준비된 KXO 리그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곧바로 KSA 최대입시학원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리바운드를 잡습니다 아 이강호 이번 게임에서 잘 들어갑니다 강호영의 패스 그리고 이강호 센터쪽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놓치면 이강호가 자 이강호 샤크랑 1초 던집니다 와 들어갑니다 상대방은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던지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갔네요 조금씩 이제 2점을 만들어냅니다 5점 차 이강호 지금 상대방의 슈터 이강호 선수한테 정말 2개 정도 당한 것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스가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강발 1점 성공 그렇습니다 하수균이 좋습니다 뒤쪽에서의 블락슛 막힙니다 그리고 김철 아쉽네요 아쉽네요 자 2점 슛 들어갑니다 이제 강발 강발 오른손 편안하게 득점 김철 영준수가 득점을 올립니다 김철 경기를 끝냅니다 네 김철의 득점 KSA 체대입시 학원과 삼성 썬더스의 경기 22대 15 KSA 체대입시 원조 승리 승리 승리